견인반응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건가요? 늦은 시기라면 병원에 가봐야 될까요? 견인반응은 진짜 중요하죠. 그래서 아까 터미타임을 잘하려면 다리를 잘 들고 있어야 된다고 제가 설명드렸어요. 그때 아이들이 견인반응을 많이 하거든요. 턱 앞에 힘을 주는 견인반응을 잘하기 위한 목힘을 키우거든요. 그래서 이때는 3개월, 4개월의 견인반응이 잘 나와줘야 되고 늦은 시기라면 아마 아이가 허리를 펴지 못할 거예요. 5개월, 6개월, 7개월이 되어서도요. 그때는 가보는 것이 좋겠죠. 그 시기가 되면 한번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